안녕하세요 웹티비 김효진입니다. 최근 삼성 디지털 이미징에서는 무려 13종의 신제품을 대거 출시하면서 유저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이중과 HD 동영상 촬영 기능이 특화된 삼성의 블루 IT100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블루 IT100은 스테인리스 스틸메탈의 세련된 바디와 28mm 광각, 광학 5배 줌, 1220만 화소 지원으로 가족 나들이나 여행 시 고품질의 만족스러운 이미지를 얻기에 충분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제품인데요. IT100은 1220만 화소와 28mm 광각 렌즈 지원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다 시원스럽게 담아낼 수 있으며 광학 5배 줌과 이중 손떨림 방지 기능 지원으로 다가가기 힘든 곳도 문제없이 세심하고 깨끗하게 담아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블루 IT100은 초보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완성도 높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기능들을 지원하는 똑똑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먼저 인물, 풍경, 접사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11가지의 최적화된 장면 모드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스마트 오토 기능 지원으로 상황에 따라 일일이 모드를 설정할 필요 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완성도 높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물에 따라 노출이나 초점 등을 자동으로 설정 촬영 상황에 따라 최적의 인물 촬영을 지원하는 페이스 디텍션 기능 자연스러운 웃음을 자동으로 촬영해주는 스마일샷 눈 감은 사진을 방지해주는 블링크 디텍션 기능 얼굴에 잡티 제거와 뽀얀 피부를 만들어주는 뷰티샷 기능 혼자서도 실패 없이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셀프샷 기능 지원으로 완벽한 인물 촬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봄나들이 할 때 디카는 필수품이죠. 이럴 때 스마트 오토 기능으로 촬영 모드를 일일이 바꿀 필요 없이 꽃이면 꽃, 풍경이면 풍경, 자동으로 알아서 척척해주니까 쉽고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또한 완벽한 인물 촬영을 지원하는 퍼펙트 포트리티 시스템으로 화사한 꽃 앞에서도 절대 뒤지 않는 인물 사진까지 IT100으로 올봄 나들이 사진은 평생 간직하고 싶어질 것 같네요. 앞서 보신 블루 IT100은 성능과 기능 모두 하이엔드 디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HD 동영상 촬영 기능까지 탑재해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표드의 1280x720에 30프레임 촬영 지원으로 디지털 캠꾸도 못지않은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학중, 손떨림 보정 기능, 스테레오 음성 녹음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촬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해상도의 촬영을 할 때면 사실 메모리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남아있었는데요. 블루 IT100은 동영상 촬영 시 일시정지 버튼이 탑재된 이어 찍기 기능과 새로운 동영상 압축 기술인 H.264 코덱 지원으로 완성도 높은 고화질의 동영상을 메모리에 대한 부담 없이 장시간 동안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블루 IT100은 이미지 촬영에서만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제품은 아닙니다. 이미지 관리, 편집 등 촬영 외적인 부분에서도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제품인데요. 삼성 디카에서만 볼 수 있는 편리한 스마트 앨범 기능은 파일, 날짜, 색상, 요일별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간단한 이미지 편집 기능 지원으로 보다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이미지 연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HDMI 연결 단자를 내장한 블루 IT100은 애니넷 플러스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어 IT100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나 HD 동영상을 HDTV로 바로 감상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지닌 제품입니다. 오늘 살펴본 삼성의 블루 IT100, 블루, 블랙, 실버, 레드 4가지 색상의 지원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급 디카의 성능을 맛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컴팩트 디카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전후 웹TV의 김여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후 웹TV의 김여진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